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도 매우 어지럽고 혼미한 한마디로 그지같다 그런거죠. 정말 믿을 수 없는 그런 이야기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그럼 봅시다. 제목 참고로 당근에 올라온 글입니다. 포온사람 제목 가사도우미 구인공고 당근에서 포왔어요. 원제 우리 막내 케어 및 가사일 해주실 이모님 구합니다. 시급 13,000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5일이구요.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총 9시간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 아이들을 사랑으로 돌봐주실 깔끔한 시터 이모님 구합니다. 근무시자 땡월 땡땡일 화요일부터 아래는 기본사항이에요. 32평 아파트구 홈 cctv 설치되어 있습니다. 2호선 땡땡역에서 내리면 도보로 약 1,2분 거리에 있어요. 7살 여자아이, 5살 여자아이, 그리고 신생아 이제 2개월 됐습니다. 이 아이도 여자아이예요. 출퇴근시간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 총 9시간이고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휴무, 또 가족휴가일 때도 휴무예요. 또 집에 일반청소기와 물걸레청소기, 세탁기, 미니세탁기, 건조기, 식기세척기, 젖병소독기, 브라비, 자동분유제조기라고 합니다. 모유중탕기 등등 필요한 물품들 모두 구비되어 있습니다. 주요 요청 업무 우리 막내 목욕시키기, 젖병세척, 열탕 안되요. 아이 옷 세탁 등등등 신생아 전담마크 및 집중케어 그리고 7살, 5살 두 딸은 기간에 다니고 있으며 오후 3시 30분에 엄마인 제가 하원을 시켜요. 하원 이후에는 엄마가 케어를 하기 때문에 이런 큰아이들은 그냥 저녁식사만 차려주시면 됩니다. 가사 업무 청소기 및 물걸레 청소기, 먼지 닦기, 침구 정리 및 바닥 정리, 어른들 옷, 아이들 옷 세탁 및 건조기 돌리기, 세탁물 정리, 설거지, 분리수거 및 쓰레기 버리기 등등등 기본적인 생활케어 13,000원입니다. 13만원 아니에요. 그리고 간단한 반찬 및 요리 조미료 사용은 절대 안되요. 그리고 점심과 저녁식사 차려주시고 설거지랑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점심이랑 저녁식사는 원하는 경우 제공을 해드려요. 그리고 채용조건 역모가 단정 깔끔하고 특히 음식 솜씨가 좋으신 분 최소 3년 이상의 경력 및 어린아이들은 물론이고 완전 신생아부터 돌본 경력이 있는 분 근거리에 거주하며 장기근무가 가능하신 분 우대합니다. 반드시 한국 국적의 40대에서 60대 여성분이면 좋겠고요. 그렇게 돼야 되고 또 자기주장이 강하지 않고 온순한 성격에 부모들의 육아방식 시스템을 그대로 따라주실 분을 찾습니다. 흡연과 음주 절대 안되고요. 과도한 스마트폰 사용 이 역시 저는 절대 원하지 않습니다. 아이를 케어해야죠. 그리고 TV 시청 금지 반드시 상호존칭 사용 아이고 애기 엄마 이런거 안돼요. 이전에 근무하신 곳 연락처를 저한테 주실 수 있는 분 즉 떳떳하신 분 또 그만두게 되더라도 최소 2주 2주 전에 말씀해주세요. 채용 첫날 비상연락처 및 급여 이체 계좌 주시면 되고요. 본인 이름, 나이, 경력 및 간단한 소개서 보내주세요. 면접을 하고 채용 뭐 그런거 하겠습니다. 면접시 요청사항 본인 주민등록등본 사본과 신분증 그리고 최대 3개월 이내 건강진단 결과서 필히 지참하셔야 돼요. 에이즈나 결핵 등등등 전염병 관련 음성확인 증명서를 포함하는 거죠. 그리고 코로나 백신 접종 증명서랑 베이비시터 교육증명서 혹은 경력 증빙 서류 지참하세요. 이걸 포함하고 네이트판에 달린 댓글입니다. 댓글 1번 아니 이게 뭐야 지금 애를 봐달라는 거야 아니면 청소를 해달라는 거야 그것도 아니면 요리를 해달라는 건가 이야 진짜 육성으로 욕 나온다 뭐 13,000원 내 댓글 이거 도우미 구하기 전에 아이들이 다 클 것 같아요 절대 못 구해 저만큼 요구하면서 고작 13,000원 아니 13,000원 더 받냐 어? 이게 말이 돼? 2번 그렇죠 이 정도면 신데렐라도 쌍욕 받고 도망갑니다 3번 그 와중에 조미료 절대 엑스 끌 끌 끌 거기다가 뭐? 자기 주장도 안 된다고? 아이고 애새나운 진상 땡충이 여기에 있었구만 그렇구만 2번 이거 완전 도둑 아니 강도신부 미친 거구만 어? 뭐 13,000원 지금 장난하냐? 얼탱이가 없네 대댓글 이런 미친 친정엄마도 저렇게는 못 해주겠다 아우 도둑냥 특히 말끝마다 등등등 이거 쓰고 있는데 나는 이게 더 무서워요 더 많은 걸 시키겠다 이거 아니야 아이고 어디서 본 건 있어가지고 참 정성스럽게 구질구질하네 3번 아니 신생아 케어에 가사일체 포함인데 시급 13,000원? 거기다가 등본이랑 건강검진 기록지까지 가지고 오라고 진짜야 이거? 아니 양심 어디 갔어? 달나라 여행 갔나? 달랄랄랄랄랄 대댓글 진짜 와 저도 시급보고 눈을 의심했어요 2번 혹시 이거 13만원 쓰려다가 오타 난 거 아닐까요? 동그라미가 실수로 하나 빠진 거지 말도 안 돼 대댓글 심지어 한국 국적을 바라며 음식 솜씨도 있어야 한답니다 이럴 거면 차라리 반찬가게 찬모를 하는 게 낫지 시급 13,000원 야 이거 분명 정신이 좀 혼미하고 맛이 간 그런 사람일 거야 댓글 4 내가 어제 이거 당근에서 본 건데 여기 박제될 줄 알았어요 보자마자 나도 애를 키웠고 전날 돌봄의 유무분이 있었지만 이건 뭐 완전 미친 거지 이런 소리가 절로 나오더라니까 보자마자 그래 꼭 보면 없는 것들이 사람 쓸 때 갑질부터 하려고 들고 무엇보다 지들이 쓰는 그 돈이 엄청 큰 돈인 줄 알아요 대댓글 그러니까 돈은 없는데 갑질은 하고 싶다 이거구만 5번 애 셋을 앞뒤로 업고 아는 채 집안 청소하고 빨래하고 조미료 없이 요리하는데 시급 13,000원 근데 아이쿠 이건 또 뭐야 이렇게 해도 애 새끼 하나가 남네 6번 헐 이거 우리 동네잖아 혹시라 해가지고 당근 검색해보니까 글이 그대로 있어요 아직 안 구해졌나봐 7번 저번에 집주인 물건 훔치다 걸려가지고 뉴스에 나온 어떤 60대 할매도 집안 살림이랑 아기 하나 케어하는데 월 610 받았더만 그런데 애 3명이 진짜 미쳤어 8번 나 저기 연락해가지고 진짜로 할 것처럼 하면서 약만 올리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응 안에 꺼져 이러고 싶어요 끌 끌 끌 끌 9번 방금 당근에 검색해봤는데요 지원자가 4명이나 있어 나는 본문보다 지원자가 있다는게 더 충격이야 댓글 헐 진짜요? 덜덜덜덜덜 2번 나도 봤는데 조회수 1500의 지원자 4명 이거 딴게 아니고 쌍욕 박으려고 지원한거야 10번 한편으로 슬프다 저 애기 엄마는 저 일을 다 하고 있는거잖아 대댓글 아니요 절대 아닙니다 저 일을 다 하는 사람 같으면 애초에 불가능하다는걸 알기 때문에 절대 저렇게 올리지 않아요 이거는 그냥 욕심만 가득하고 일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올린 글입니다 2번 그렇지 이거 지원해가지고 한단한 사람 나오면 내 장담하는데 그 사람 100% 사기꾼이야 그게 아니면 뭔가 다른 꿍꿍이가 있는거지 뭐 이건 뭐 단순 언어로도 아닌거 같고 많이 혼미한거 같죠 아무튼 이런 글들 당근과 관련된 글들을 볼 때마다 느낀게 하나 있습니다 당근이 도대체 무슨 뜻일까 생각을 해봤는데 아무래도 이거 같아요 한줄 당근 당근은 당신 근처에 미친 것들이 살고 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